우측 손으로 자연스럽게 보즈를 들고 전직 보스를 들고 나오시고요.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팻발을 좀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이제 자연스럽게 보지를 내려놓으시고 네. 호주를 네.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보스가 강직한 보조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이어서 중앙 하나 둘 셋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하시면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측부터 함께 인싸 보스로 오늘 스타일도 인싸답게 멋지게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인싸 보스 펜발도 펜발뜨는 것도 다르시네요. 내려놓으시고 자연스럽게 인싸 보스답게 원하시는 분들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아 역시 많은 분도타임 경험으로 다녀만의 분들의 경험 도와으로 시선을 고루 분배를 해주고 계십니다. 카운트 중앙 쪽에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200여 명의 정지원을 보유하고 계시는 인싸 보스이시죠? 기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들고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좌측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하나 하나 둘 셋 지금 방송 누가 봐도 배우기 전이신데 만약 보스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 중앙 쪽에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위안에 후배들 올라오거든요. 네, 좌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하나 셋 자수성 가벼수로 당당한 분말을 들고 계십니다. 일어내시고 이제 왼쪽부터 이제 님과 함께 할까요? 네 하나 둘 어, 정진호 씨와 같은 포즈인데 다른 느낌을 선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역시 많이 촬영을 해보셔서 어우, 배우겠죠. 오른쪽도 오른쪽 지자님들 위해서도 한번 포즈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이어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정동민 씨는 그대로 로드위를 잠시만요. 계시고요. 네 펜발만 좀 받아주시고 네 다 미 천수님께서 등이신데로 또 함께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네 함께 자연스럽게 밀착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운데를 기점으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시선을 붙어주시고 네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해 드릴까요? 왼쪽입니다. 하나 왼쪽입니다. 하나 바짝 붙여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공간이 흰색이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을 하하하하 바짝 역시 아우 센성 없이 네 자 아우 좋습니다. 되셨죠? 먼저 왼쪽부터 좌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 둘 셋 문제적 보스 시사였나요? 다 보스들이니까 보스로 대표하는게 엄지척 요 포즈하고 보스 딱 네 함께 중앙 가운데를 하시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중앙을 밟으십시오. 가운데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기자님을 위해서 좋습니다. 문제적 보스 다섯 분 임상하시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홉 컨셉이 있게 등심대도 돌려주시네요. 마지막으로 왼쪽 기자님 촬영 못하셨던거죠. 왼쪽 마지막으로 함께 뭘까요? 문제적 보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중앙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양한 포스 분들이 함께 보이셔서 케미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무대 아래쪽에 잠시 대기해주시면 무대 세팅이 완료가 되는대로 다시 한번 무대에 앙